음악 이른 아침, 분주하게 집을 나서는 한 학생의 모습이 보인다. 그녀의 이름은 강나이, 현재 대학교 3학년이다. 그녀는 중학생 시절부터 대학교 3학년인 지금까지 약 8년째 연수고에 거주 중이다. 우리는 그녀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수업에 늦을까 걱정되는지 많이 초조해 보인다. 느리시면 긴장하셔야 될 거예요. 긴장하라는 말이 이런 뜻인 줄 몰랐다. 지하철역에 시간 맞춰 도착한 나이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지하철역에 도착한 나이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달리기가 되게 빠르시네요. 제가 지금 수업이 10월밖에 안 남아서 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교수님이 동시에 수업 체크하셔가지고 어디 학교 다니세요? 저 6학년 학교로 다니고 있어요. 연수고 내에는 총 10개의 대학이 입주해 있다. 국립인천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가천대학교 메디컬 캠퍼스, 인하대학교 항공우주융합캠퍼스, 인천재능대학교, 그리고 4개의 해외대학이 입주해 있는 인천글로벌캠퍼스가 위치해 있다. 또한 2025년도에 한국외국어대학교 송도캠퍼스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터대학교에 오시게 되셨어요? 제가 사실 진짜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동네에도 좋은 대학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에서 굳이 나갈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저 진짜 학교를 가봐야 돼가지고 먼저 가보겠습니다. 연수고는 지하철역마다 대학이 있다고 해도 마음이 아니다. 역과 학교가 가까워 수업에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었다. 정말 다행이다. 수업을 마친 나이를 만나보겠다. 안녕하세요. 다음 수업 있으신가요? 아니 수업은 지금 없고 하침 올라가서 이제 과제하려고요. 저희 학교가 과제를 진짜 많거든요. 다 영어로 지내는데요. 아이고. 이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을 사람이 있다는 것 같아요. 이거 맞는 것 같아. 이게 뭐야. 왜 그가 presumpcion이 뭐냐면 그래서 the press should be respected 그러니까 그 헌법에 의해서 헌법과 First Amendment 수정법원에 의해서 얘네는 그거 취재할 보고를 권유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courtroom은 public place야 courtroom은 public place이기 때문에 들어서 할 수가 있어 전공과제에 대해 친구와 열띤 토론을 하는데 그렇게 약 2시간 동안 이어졌다고 한다 과제를 마친 나이는 진로 상담을 위해 교수님을 찾았다 교수님과 진로 상담을 영어로 하는 나이다 하는 사람은 아주 좋았습니다 훌륭한 것입니다 oui, 지금부터 한국에서 경제할 수 있는 일부 이때는 부족한 것과 것에 대한 추억을 더욱 높아주시기 때문입니다 itself 어느 장소에 그 부족한다는 것에 때로는 진지하게, 그리고 친근하게 대해주시는 교수님을 통해 나의 고민은 해결된 듯 보인다. 영어를 되게 잘 하시네요. 영어요? 제가 해외에 살다 와서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저희 학교에 있는 친구들 다 영어를 잘해서 영어 할 때마다 긴장이 많이 돼요. 근데 저희 학교에 있으면 다 잘하죠. 영어회화를 잘하고 싶다면 인천 글로벌 캠퍼스에 가도록 하자. 모든 일정들을 끝마치고 집에 가는 줄 알았으나 동아리 활동이 남았다고 한다.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생방송 뉴스인 만큼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정말 프로페셔널하다. 해당 행사는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6.833호에서 진행되었으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일정 다 끝나신 건가요? 아니죠. 대학생이라면 지금부터 오늘 하루 일정 시작 아닌가요? 이따가 친구들이랑 같이 맥주 한 편 하러 가려고요. 안녕히 계세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인다. 아침 일찍부터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 열심히 과제를 하고, 교수님과 상담하고 동아리 활동을 하며 바쁜 하루를 끝마쳤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겠지만, 매일 하루하루 꿈을 쫓아 열심히 사는 나의 모습이 기특해 보인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